절박한 정리2에 의뢰하신 분들. 딱 봤을 때 이제 몇 집 몇 집들이 눈에 딱 띄네요. 꼬인 거 푸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. 저런 것부터 시작이에요. 이지현 소장님도 못하는 집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전선 봐요. 절대로 비울 수 없다 하세요.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 가능하시겠어요? 소장은 돼요? 가능할까요? 가능, 가능, 가능. 네. 절박하네요.